너 허리가 높지니? 24일 너 허리가 높지니? 24일 휘붕? 34일 어렸을 때 또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할 보도 뒤에 살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다 긴 새해 머리에 바람이 불며 날아가고 같이 가는 분명 잘 나오면 난 맘이 안가 홀린 눈 온건 다 희비고 마루 퍼질 척 너무 힘들어 Oh yeah 싹 다 뿌리 다 뿌리뿌리 앞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h yeah 널 어쩌면 어쩌니?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어쩌니? 이 길에 로켓 처리 뭐 네 굳이 도착을까 지도로돼지 못하자니? Yeah yeah 어머니 미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너의 로켓 처리 식자 뿌리 다 뿌리 뿌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